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30 2.0 프리미엄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7년 3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46,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앵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도 역시나 스톤칩 크랙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쭉 컨디션 확인해주시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네요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7.38로 90% 이상 남은 신통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도 보시면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술 살짝 있습니다 나머지는 컨디션 좋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64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확인해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술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술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드로 갈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46,251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증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있고요 음성이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커튼도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다음으로 앞쪽 ECN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쭉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네 주얼 오토 에어컨 탑재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네요 시트 컨디션도 쭉 보시면 큰 오염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이랑 위쪽 보시면 알칸타라 재질로 실내 쭉 꾸며 놓으셨네요 위쪽 글라스루프로 2열 또한 개방감 좋은 거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맨각선 접장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쭉쭉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셨을 때 외관상 누워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선의 성능 기록뿍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으로 중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이고요 쭉 보시면 외관상 누워 보이지 않고요 그 옆으로 엔진 쪽은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고요 쭉 확인하시면 엔진 쪽도 외관상 누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 보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인피니티 Q30 2.0 프리미엄 AWD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